양자의 생일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양자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대한민국의 엄마들을 위하여 이 잔은 그 잔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엄마를 위하여 치어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양자야 술 먹자 안녕하세요 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이 펄스 데이 생일입니다 콩그레이츄레이션 콩그레이츄레이션 생일인데 약속 없다고 집에만 있을 건가요 약속이 없어도 그래도 일단 생일인데 일단 밖에 나가세요 나가서 생일 축하한잔 해야죠 그래서 저도 생일 축하한잔 때리러 가볼게요 마이 생일 파티 장소 네 여러분 오늘 2월 22일 수요일 4시 46분 현지시간 4시 46분 양자의 생일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술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을 때 룸술집이나 중고 같은 데서 많이 생파를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 기억을 되살리고자 오늘 이렇게 룸술집에서 한 잔 때려 보려고 오늘 나의 자축 콘술 자축 생파 때려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술이 나왔으니까 한 잔 시원하게 때리면서 생일주 해야죠 오늘 생일인데 생일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 약속 없다고 집에 뒹굴뒹굴 혼자 있어요 뭐해요 여러분들도 2월 22일 생일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냥 나오세요 처지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나오세요 이렇게 나와서 혼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치어스 어 기본 안주로 요거 크림치즈에 꿀 크림치즈에 꿀 요거 비스켓 크림치즈가 꿀, 비스켓 이 조합은 솔직히 기분 안 좋으나 이런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괜찮다 점심에 친구가 밥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점심에 친구랑 밥 먹으면서 한잔 때리고 이렇게 왔거든요 또 혼자 친구는 또 다시 일하러 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배신없는 최애 술안주 그냥 이쁘다 이거는 배신없지 거기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케찹 끝났지 뭐 일단 한번 먹고 갈게요 또 술 먹을 때 이런 반죽이 좋거든 이거 알잖아 후루룩 저 어렸을 때 엄마는 이거를 후루룩き이라 했어요 오늘 후루룩 먹을래? 양세야? 우리 친구랑 술을 좀 먹고 왔어요 나 점심겸 밥겸 점심으로 반주로 해가지고 둘이서 한 4병 정도 먹고 왔는데 여러분 생일 축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안 했는데 스팸 너무 좋아 케첩에 푹 찍어가지고 하여간 스팸은 케첩 안 찍어도 되는데 어? 왜? 어 뭐야? 뭔데? 아 뭔데? 아 이런 거 좀 하지마 아 이런 거 좀 하지마 진짜 아 이런 거 낯간지러워 아 케익 이런 거 하지마 뭐 생일이 뭐 대수야 아 뭐 이런 거 하지마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준비한 거니까 그래도 하자 아 오케이 알았어 생일이니까 이해할게 준비한 거 하자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예 창피하니까 나이 많은 거 창피해 하나만 꽂을게 예쁜 걸로 오케이 아 그래도 초까지 켰으니까 해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양자의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손 밀고 손 밀고 손 밀고 손 밀고 아 진짜 고마워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고맙습니다 외롭지 않아? 고맙습니다 야야야야 아이 나이가 몇 살인데 요거 씨 야 케이크 이건 아니지 아니지 그래 오케이 오케이 생일이니까 이해할게 생일이니까 요 코에 코 코 코 요거 요거까지 이해할게 그만해요 적당해야 돼 아 요거 내일도 아니고 뭐하는 거야 요거까지 이해할게 오케이 생일이 뭐 있겠어요? 제가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감사한 일 엄마가 고생한 일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가 고생한 날이지 제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대한민국의 엄마들을 위하여 이 잔은 그 잔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엄마를 위하여 치어스 엄마는 위대하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애날 출산의 고통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출산의 고통과 엄마의 고통 사실상 이 아이를 1년 동안 갖고 있는 것조차가 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를 존경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생일주야 애도 아니고 그만해 생일주야 뭐 이상한거 타고 그러지마 알았어 너부터 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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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뱉고 그러지마 침뱉고 그러지마 그만해 깔끔하게 가자 우리 애 아니잖아 애 다 컸잖아 그래 이렇게 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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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알았어 요거 생일주니까 또 챙겨주셨으니까 생일주니까 생일주니까 생일주 치어스 생일주 나 이거 먹고 치하면 너네들이 나 챙길거야 챙겨줄거야 몰라 나 몰라 나 치할거야 술이 들어간다 술이 들어간다 뚝뚝뚝 옆에서 하지마 그러니까 내가 안 넘어가는데 너네 그 노랫말 때문에 더 넘어가잖아 아 아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생일 축하 너무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아요 음 외롭지 않다 나는 행복하다 엄마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 용기가 안 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카톡으로는 한 두 번 정도 해봤는데 술 취해가지고 실제로 만나서 전화통화로 한 번도 사랑한다고 아 모르겠어요 이것도 시간 지나면 후회할텐데 아직 못하겠네요 모르고 낯간질 않습니다 엄마랑 너무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나와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유니 wide 최대한 14 전화통 보인다 여리 두 번째 아 여러분도 태어나 주셔서 고맙도 감사합니다 해피 벌세 투 유 이외 이외 이외